ok 재현이 복화 1회 15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ok 시작해볼까요? 모 n u n e 그렇죠 계속해서 ston s t u n e good bong b u n e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쓰는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p u n e 그렇죠 whom c u n e 그렇죠 nose nose n u s e ok whom h u n e 그렇죠 row l r u n e 그렇죠 whom p u n e 그렇죠 horse h o s e 맞습니다 rose rose r o s e 그렇죠 tone p h u n e 맞습니다 자 오 다 맞았습니다 또 홀도 하이파이브 자 오우가 오우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오우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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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중에서 전부 다 여기에 소리 안나는 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우가 내 이름을 불러줘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오우 소리를 쭉 모아놨습니다 오케이 100점 수고했습니다 오우 오우 코